요즘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큰 폭등을 기대하고 매수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반등이 나올 것 같다가도 다시 하락하고 또 크게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만약 지금 힘들더라도 꿋꿋하게 버티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버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현재 이스라엘 전쟁, ETF와 관련된 수급 영향,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입니다. 미국 증시도 이러한 이유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최근 발표된 실업률이 4.1%에서 4.3%로 소폭 상승한 것이 확인되면서 3회 법칙이 현실화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회 법칙이란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직전 12개월의 저점보다 0.5% 포인트가 높아지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내 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거시적인 요인들 때문에 매수세가 덜 붙고 상승폭이 제한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코인 시장만 특별히 매도 물량이 많아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라면 굳이 무리해서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깊은 하락으로 눌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관망도 투자라는 말이 있듯이 괜히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기간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온체인 데이터에서 UTXO 생존 기간별 실현 시가 총액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해 6개월 미만의 신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이 데이터는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작은 봉우리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반감기 이벤트를 앞두고 이러한 봉우리가 만들어졌고 신고점을 갱신하기까지 약 500일이 걸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도 6개월 동안 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을 유발할 만한 지표는 크게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내에서 흔들림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초조해야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말을 준비하고 시들을 크게 불릴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는 사실을 넘어 미국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선거이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역사상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언급이 되지 않았다가 2024년 선거에서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크립토닷컴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사용자 수는 지난해 대비 34% 증가한 5억 8천만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25년까지는 10억 명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의 가치는 향후 몇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10년 동안 최대 200배까지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세계 1위 강대국인 미국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면서 동시에 암호화폐 유권자들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고 예상밖의 피격 사건으로 대선 승리 기대가 더 높아졌는데 이후에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파격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당시 비트코인은 8천만 원에서 9천6백만 원까지 단숨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 등 각종 긍정적인 정책들과 발언들을 내세우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해리스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암호화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은 올해 굉장한 불장으로 이끌 수 있는 주요 총매제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AI, 다음으로 미래 핵심 테마로 주목받는 테마가 바로 RWA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로 풀어서 해석하면 실물 자산 토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한 개념인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RWA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자산 그러니까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 지적재산권 이런 무형 자산도 토큰화해서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거래 접근성 뿐만 아니라 비유동 자산에 대한 거래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RWA 정보가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니 블랙록마저도 미리 선점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는 RWA가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펀드까지 출시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세계 최대 규모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산 규모만 일경 3천조원이죠. 게다가 이제는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까지 RWA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현재 토큰화된 자산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WA에 대한 글로벌 투자업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 시장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만한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최근에 RWA 관련 코인으로 급등을 했었던 온도파이낸스는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해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4천 퍼센트 가까이 폭등을 했었고요. 이제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에까지 상장이 되면서 유동성이 훨씬 더 좋아졌죠. 그리고 폴리메시 또한 RWA 관련 코인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4배가 뛰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수익을 가져간 사람도 적었겠죠. 이 사람들은 미리 정보를 캐치하고 준비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인 시장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둘러싼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념이 급부상하게 되고 어떤 기술이 생기게 되면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요즘 세상이죠. RWA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그룹은 2030년까지 RWA 시장이 16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중장기 투자로 지금 큰 불을 쌓을 수 있는 시장은 바로 RWA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여전히 바닥에서 매집 중인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이 코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최소 5천 퍼센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까지 약 6개월을 기다렸어요. 워낙에 개미 털기를 심하게 해왔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결국 원하는 자리는 왔습니다. 이제 바닥을 제대로 찍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자리라서 굳이 무리하게 올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정책상 크리에이터 권장사항의 문제에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인명을 노골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블러 처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나는 올해 24년에는 기회를 꼭 잡아보고 싶다.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유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앞에 제 개인안전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구독자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이쪽으로 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두세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후원 같은 건 절대적으로 사양하겠고요. 참고로 저는 리딩을 하지도 않고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홍보해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새로운 주제와 코인들을 항상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이 시장을 파악하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정도를 항상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영상 하단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